라임이에요 라임이 엄마 라임이네요. 안녕하세요. 물안에 문 소리가 엄청 커요. 짹짹짹거리고 소란스럽죠. 근데 사람을 상당히 잘 따라요. 그래서 키울만 하세요. 왜냐하면 밖에서 나오고 싶어서 짹짹짹거리는거에요. 보통 새끼들도 잘 낳는 편이고. 그래서 라임아 새끼손가락 안녕하세요 새끼손가락 안녕하세요 잘 물지 않아요. 잘 물는게 표현방법이긴 한데 잘 물지 않아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소리도 라임아 하면 소리도 내고는 한다. 엄마 라임이에요. 엄마 라임이 귀엽지 한마디 하세요. 안해? 엄마 사진 찍으면 잘 안해요 안해. 귀엽지?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신기한 꽃이 있어요. 이게 엄마 이게 향이 잘 난다고? 맞아요. 어 향이 많이 나 그치?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거 무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꽃 파는 데서 사왔는데 아무튼 향이 아침에 상당히 많이 나요. 아침 많이 나지 향이 그치? 그리고 이것도 지금 꽤 예쁘죠. 그러니까 오래 가요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5천원대 꽃을 사도 오래 갑니다. 이게 상당히 엄마가 예쁘다고 하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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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